1. 2. 2. 3. 5. 5. 5. 5. 5. 5. 6. 6. 5. 5. 5. 5. 누군데요? 누구세요? 간다! 나와! 간다 간다! 간다 나와! 어디야? 나와! 뒤지마! 형 세지야! 왜 이렇게! 야 키는 어딨니? 여기 있다! 키노야 여기! 나 여기 있어! 나 괜찮은데? 나 여기야! 투표드린 곡에 제일 많이 풀린 멤버요 여완이요 여완이는 진짜 무서웠어! 엔딩 괜찮은데? 엔딩 괜찮았지? 근데 괜찮았어요 지금 첫 번째 도전 시작! 에이 귀여워! 여완이는 이거 무서워서 못하겠당 흥흥 그럼 네가 더 좋아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왕 한 거 여완이 빼고 한 명 더 하죠 2등 2등 나는 아니야 나도 아니야 연안이 뒤돌아요 나 피드 먹어보고 싶어 피드 두 땅 네 저희 이렇게 댄스 챌린지를 해봤는데요 다들 괜찮아요? 아 재밌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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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치게 없어요? 안 괜찮아요 시작하자마자 신현이 형이 저를 이렇게 밀쳐놔서 손을 왜 뻗고 가는 거예요? 무서워서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뭐 다친 거 없으면 다음 코너로 이동을 해봅시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땐 점프하시죠 오케이 하나 둘 셋 레츠 고 레츠 고 왜 이렇게 안 한 애들 왜 이렇게 잘했어요 하나 둘 셋